정권사에서 통계 내는데 10명 중에 9명이 돈을 잃는 이 험남왕 시장 더 가나 입구는 넓어도 나오는 출구는 아주 작은 안녕하십니까?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20년 동안 야전에서 실전 매매던 그런 내용으로 좀 재밌고 쉽게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소개하자면 대학교 다니면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해서 너무 돈을 많이 잃었어요 아파트 한 두 채 정도 손실 났고 신문 배달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시장에 20년째 하고 있는데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학원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게 과연 뭘까? 저도 사실 처음에 주식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책에는 좋은 종목을 고르고 또는 성장성 있다 이런 주식을 장기 보유해서 수익 내는 게 주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종목 선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뉴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전기차다, 수소차다, 바이오주다, 철강주다 이런 뉴스가 딱 나오니까 요 근래에는 철강이 없어서 너무 비싸게 팔린답니다 아 철강주를 사야 되겠네 티 안 한 건 내가 매수화만 내려갑니다 이상하네 그렇죠?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유수 다음 단계가 가짓투자입니다 가짓투자가 재무제표를 보고 저표가 된 주식을 찾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PER, PBR, RA, RE 정말 누가 들어보면요 와 이 사람 전문가네 할 정도로 내가 해박한 지식으로 주식을 삽니다 근데 여기도 희한합니다 또 사면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게 차트 매매입니다 이 차트 매매에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과연 차트는 뭐냐 이거지요 차트 같은 경우는 세력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 정시에서는 개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제 같은 사람들이겠죠 체벌함 텔레트 나왔던 수사반장 거기 나오면 범인 찾기 위해서 증거를 찾거든요 차트에서 흔적을 찾으면 돼요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해보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주식 낼 수 있는 방법이 차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만큼 공부를 하는데도 안 보이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증권사에서 통계 내는데 10명 중에 9명이 돈을 잃는 이 험난망시장 더가는 입구는 넓어도 나오는 출구는 아주 작은 그런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주식에 입문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쉽고 재밌게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